시탁이 아니고 TV 앞에서. 시탁이 없어요, 저희 집에. 이거는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? 시탁이 없다는 거는. 시탁이 없어요. 아니, 저거. 뜯는 걸로 원래 같이 보내줘야 되는데. 뜯는 게 칼 있잖아요. 되게 절박해 보였어요. 이렇게도 먹어야 되는데. 제가 인상 쓰는 게 습관이거든요, 집중할 때. 어제 좀 달렸죠, 해장을 하는 거 보니까. 속이 괴로운 거야. 빨리 달래줘야 되니까. 근데 원래 순댓국이면 순댓까지는 괜찮은데 국물이 원래 살찌잖아요. 근데 원래 평소에 국물 잘 안 먹는데 저런 날은 먹어야 돼. 세트. 세트. 저 이거 두 개에다가요. 모미를 추가해 주세요. 그 다음에 그거. 세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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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정에. icientexist요? 네 거의 많이 먹어요. 괜찮아요. 다 먹을 수 있냐 이게. 거의 우륙이 Yaura. 계속 presidents 소 이게 elderlyاب. 모델들이 진짜 잘 먹어요. 진짜. 고른분 시켜 먹어요. 바다 이거야. 우리 미리 시켜 놓은 거야. 이미해서. 이미해서 생각보다 많지 않아. 이게 다야. 너무 많이 맛있겠다. 맛있어. 잘 드신다. 어떻게 저렇게 드시는데 살이 안 쪄. 먹을 때도 엄청 조용해지고. 배가 고프니까. 뭘 시켜야죠? 운동을 그렇게 하고 나서. 밤 늦은 시간 아니에요? 저 때 한 10시, 10시 반인가? 10시, 10시 반이면 진짜 야식 피해야 되는 시간인데. 주문내역. 됐어. 완벽해. 카베르네 하나 가야겠다. 나는 팩 소주까지는 먹었거든요. 새 과인이 있을 줄이야. 한 잔 넣어요, 한 잔. 한 잔. 한 잔 하시려고. 내일 아침 또 소주국 먹겠네. 내일 아침이. 왔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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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표정 관리가 안 되잖아요. 오늘 하루 종일 제발 주세요. 훌륭하다, 훌륭해. 냄새. 너무 맛있네. 너무 맛있네. 감사합니다. 메뉴 편만 가도 행복하다. 제가 피자 파스타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태리 음식을 못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. 진짜 오래됐어요. 그래서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는 밀가루. 피자. 그리고. 맥주. 크리스티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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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아주 잘하는 집이네, 저기. 맛있겠다. 얼마나 행복할 거야, 진짜. 그래. 59개. 52개? 사람이 할 짓이 아니고 낮아. 네. 복근 잘 보여? 이제 복근을 없애러 가볼까? 아, 너무 힘들어진 것 같아. 너무 고마워. 너무 고마워. 자기야. 너무 고마워. 정말 고마워. 당신이 나도 시아가 좀 더 행복할까?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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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